그러면 군수님도 오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어울리기 위해서 좀 일선 좋게 같이 하시는 거 어떨까요? 저가요? 네, 저가요? 네, 저가요? 잘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하죠 이런 줄 모르셨나 본데? 제가요? 제가요? 뒷통 맞추니까 끝나는 거죠? 이제 끝나야 되죠 이 선거지 할 때 제일 열받은 게 뭔지 알아? 나와요 나는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갖다 주면 이분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르고 싶으면 조금 징그럽긴 한데 도전해 보세요 화, 화, 화 아이고, 뭐.. 저기 우리 고성군 홍보 대사로 분명합니다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올 때 우린 그 속에서 에너지 가져와!